투철 지하에 가진 개미 직원 고춧가루 소방서 직원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일하던 중이셨어요? 베란샤씨 되게 놀라셨겠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? 일하다가 갑자기 도망나오신거에요? 이때 지하에 스티어폰이 타버린거에요 왜 그리로 가고 더 꼼꼼한데 들어가니 냄새 나죠 우리는 다행히 위에서 빠져나왔는데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았지 3층이니까 출근을 못찾으니까 연기봐요 나도 괜스레 빠져나왔다니깐 연기때문에 갑자기 지하에서 그냥 난 몇분 사이에 한 10분 사이에 그냥 완전히 지하에 하기선이 엄청 많았다고 지하에 하기선이 엄청 많았다고 제가 지하에 하기선 좀 더 많이 받았다고 지났을 거라고 지하에 하기선 지하에 하기선 지하에 하기선